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브랜드의 두 가지 신발을 비교해보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브랜드는 마르지엘라예요 그리고 부츠랑 로퍼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고 새 제품 언박싱 영상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신어보고 어떤 점이 좋았다, 장점이나 단점 아니면 코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좀 기학적인 패턴도 많이 쓰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소개해드릴 신발 라인은 워낙 유명한 타비 라인이고요 로퍼랑 부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원래 그 컬렉션을 가거나 막 초청받아서 가면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르지엘라 티셔츠를 입고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사가지고 배송 온 건데 굉장히 크죠 근데 이 프린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세일하길래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스티치 이게 마르지엘라의 상징 이게 딱 잘 붙어있죠 그러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신발 두 개는 이렇게 타비 부츠랑 로퍼 이렇게 두 가지예요 먼저 이 타비 부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기본으로 항상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츠 라인이고 이 앞이 이렇게 족발 모양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인 타비 부츠입니다 이거는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남성분들 라인도 있어요 뭐 로퍼라든지 아니면 첼시 부츠처럼 조금 굽이 낮은 그런 라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타비 컨버스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조금 코디를 캐주얼하게 하시거나 그랬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부츠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자들이 신었을 때도 되게 예뻤는데 남성분들이 신었을 때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정장이나 아니면 좀 드레시하게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치스 패션에서 구매를 했고 사실 마르지엘라는 직구하는 게 답이에요 국내 매장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대부분 직구를 하고 있어요 이 티셔츠도 직구했고 이 부츠, 가방 다 해외에서 샀고요 이 마르지엘라 신발 같은 경우에는 22번 라인이에요 마르지엘라 제품들은 다 제품마다의 고유 넘버링이 있어가지고 그 제품의 표기를 따로 하거든요 이 박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22번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럼 이게 22번 라인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되게 다양하고 굽도 높이가 좀 여러 개 있는 편이에요 낮은 것도 있고 뮬도 있고 컴퍼스도 있고 색상도 화이트, 와인, 브라운, 카키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사실 무난하게 아무데나 신기 좋은 블랙을 택했고 사실 요즘에 화이트도 되게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구매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막 기스 장난 아니게 나있고 주름도 많이 접는데 저는 사실 신발을 좀 아껴 신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 부츠도 한 한두 번 신었을 때 벌써 주름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막 빳빳하게 새 것처럼 유지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꾸겨지고 이런 게 훨씬 저는 예쁜 것 같고 얘네 보시면 이 안감이 이렇게 누드 톤이에요 이런 스킨, 스킨 톤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게 신었을 때 살짝살짝 이렇게 보일 때 되게 블랙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퍼가 아니라 채우는 버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끈이 여러 개가 돼 있어요 세 개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걸면 좀 딱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신을 수 있고 안쪽에다가 걸면은 조금 발목을 넓게 편하게 좀 신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3팔을 샀어요 그 운동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으신 저는 발볼 넓은 240 발등도 높아요 그래서 구두는 거의 다 45나 50을 신는데 얘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매장에 갔더니 신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막 지인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서칭도 해보고 막 후기도 보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신발은 작은 것보다는 좀 편한 게 낫다 이게 제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냥 3팔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맞아요 살짝 크나? 살짝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 타비를 사게 돼도 3팔 사이즈를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높고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것보다는 딱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이 좀 이렇게 꾸겨져요 원래 이 타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통통하게 꽉 차야지 딱 족발 같고 예쁘거든요 근데 살짝 발이 얘가 좀 크니까 여기가 이렇게 꾸겨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고정시키는 걸 넣어볼까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신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로퍼 이렇게 생긴 로퍼고 굽도 이 정도로 좀 낮은 그런 로퍼예요 형태는 약간 기본 여성분들 신으시는 로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앞부분이 완전 뾰족하거나 각지거나 한 게 아니라 약간 둥글면서도 살짝씩 이렇게 알값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값이 랜다 이렇게 살짝 네모나면서 좀 둥근 그런 두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매력적인 신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버솔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이 이렇게 스킨톤 스킨톤이고 뒤에도 똑같이 스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38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로퍼다 보니까 얘보다는 잡아주는 게 없어서 막 발이 살짝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약간 패드? 이 신발 패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약간 발을 좀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신고 있고요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편한데 살짝 들린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마르지엘라 공식 오피셜 인스타에 이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뭐 뉴 이렇게 해가지고 2019 FW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자마자 완전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 이거 당장 사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폭풍 서치 막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마르지엘라 오피셜 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온갖 직구 사이트 막 매치스, 팝패치, 육수 다 들어가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가지고 아 막 병걸리게 넣은 거예요 막 언제 사나 빨리 신고 싶다 막 이런 생각에 네이버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블로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제가 딱 검색한 날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좋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파리 구매대행으로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걸 받았고요 밑창도 화이트로 마르지엘라 로고 패턴이 들어가져 있어요 얘도 굉장히 많이 신고 있어요 이 부츠랑은 되게 좀 더 다른 매력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워낙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디자인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스테디셀러인 반면에 이 로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고 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쉐입이라서 저도 되게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로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버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신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일단 부츠컷 팬츠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살짝 탑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보이진 않는데 살짝 앞에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코디를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츠컷에도 많이 신고 아니면 완전 다리 보이게 해가지고 치마 같은 데도 자주 코디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살짝 와이드한 그런 부츠컷 팬츠에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아니면 완전 스키니한 그런 진에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예 이 부츠 안으로 바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신어도 예쁘고 아니면 살짝 저는 슬랙스를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코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앞에 버클을 그냥 풀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살짝 빠지면 빠지는 대로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양 잡힐 수 있게 그렇게 코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퍼 코디고요 이 로퍼 같은 경우는 일반 로퍼처럼 저는 좀 발목이 이렇게 보이는 디자인이니까 저는 대부분 이런 스커트 같은 거에 코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제가 티셔츠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티셔츠를 완전히 내려가지고 거의 치마급 내려서 안에다 이렇게 스커트 코디했는데 오늘 지금 이 치마에 이 티셔츠는 처음 코디한 건데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입을 하면 이렇게 하 faults 여기 상황이 이렇게 gesture